안녕하세요. 지금부터 웰페어 뉴스와 함께 사회복지계의 이슈를 만나봅니다. 오늘 첫 번째 소식입니다. 정부부처 중 유일하게 기획재정부가 8년 연속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비율을 지키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민의힘 김혜지 의원이 복지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기재부는 지난 2016년부터 지난해까지 법정 우선구매 비율 1%를 지키지 않았습니다. 기재부 외에도 지자체와 공공기관 174곳이 우선구매 법정 비율을 지키지 않은 가운데 강원 속초의료원은 유일하게 7년간 중증장애인 생산품을 일체 구입하지 않았습니다. 국토교통부도 지난 2017년부터 지난해까지 7년간 단 한 번도 법정 비율을 지키지 않았으며 질병관리청도 지난 2020년 승격된 이래 4년 내내 법정 비율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서울시가 2025년 생활임금을 시간당 11,779원으로 확정했습니다. 이는 올해 적용된 생활임금 11,436원보다 3%, 343원 상승한 것으로 정부가 지난 8월 고시한 내년 최저임금인 시간당 10,30원보다 1,749원 많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시 생활임금 적용 대상자는 월급으로 환산하면 246만 1,811원을 받게 됩니다. 이번에 확정된 서울시 생활임금은 내년 1월 1일부터 1년간 적용됩니다. 적용 대상은 서울시와 시투자출영기관 소속 직접고용노동자, 서울시 투자기관 자회사 소속 노동자 등 총 1만 4천여 명입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앞으로 공인회계사, 별리사 등의 국가 자격시험에 응시하려던 사람이 갑작스러운 사고로 시험에 응시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 응시료 전액을 반환받을 수 있게 됩니다. 또한 감염병으로 격리돼 응시하지 못하는 경우에 대해서도 납부한 응시료 전액을 반환하는 규정이 신설됐습니다. 특히 공인회계사 자격시험에 응시하는 기초생활수급자 등 취약계층에게 응시료를 감면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됐습니다. 한편 법제처는 청년과 취약계층의 경제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법령 정비과제를 발굴해 정비해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제16대 이사장의 이종성 전 국회의원이 취임했습니다. 신임 이종성 이사장은 제21대 국회의원, 한국지체장애인협회 사무총장 등을 역임했습니다. 이 이사장은 취임사에서 장애인이 직업생활을 통해 자립할 수 있도록 현장과 소통하고 제도에 반영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이 이사장의 임기는 오는 2027년 9월 18일까지 3년입니다. 더 자세한 뉴스는 장애인신문과 웰페어뉴스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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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